아 진짜 웃기네 자기소개 자기소개 이따 나중에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개쩌는 놈입니다 개쩌는 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킹 너네는 아 못이겨 듀오입니다 개쩌는 놈 개쩌는 놈 듀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굴복하지 않습니다 신의와 신의와 와 극혐 안녕하세요 오늘 중대 발표 중대 발표합니다 뭐죠? 나는 개쩌는 놈이야 나는 개쩌는 놈이야 저희가 이걸 발표하려고 나는 개쩌는 놈이다 개쩌는 놈이다 너는 진짜 나는 개쩌는 놈이야 나는 개쩌는 놈이야 아 근데 진짜 그거 아 장래원 존자리된다 개쩌는 놈이야 그건 아니야 나는 개쩌는 장래원 여러분 개쩌는 장래원 한 번만 해주세요 난 앞으로 나아간다 개쩌는 장래원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써주세요 너무 어이없고 웃겨요? 저희 개쩌는데 저희 개쩌는 인간들인데 웃겨요? 야 정우성 내 댓글 읽어줘 개쩌 크레이온 장래원 개쩌다 야아 개쩌 나는 개쩌는 장래원 개쩌는 장래원 개쩌는 장래원 과연 나는 개쩔 것인가 아니 더 쩔지 개쩌는 거에서 더 쩔지 개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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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이온이 낫다 개쩌 술 먹었네 술 안 먹었어 저는 술 안 좋아합니다 안 물어봤어 술 안 좋아하고 저는 술안님을 좋아합니다 이야아 래원 오빠 개쩐자리다 와 근데 개쩐다는 말보다 개쩐자리란 말 더 좋아하네 쩔원이래 쩔원 쩔원 쩔원은 바로 강원도의 수도 강원도의 수도 강원도의 수도 너무 찌질하대 어떻게 생각해 나? 나? 나 안 찌질해 나 오늘 뿜뿜이야 야 정우성 이러는데?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? 손톱으로 코팡은 코피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난 오늘 나이가 아니야 아니 너지 진정 비로소 너인 거지 난 지금 나야 난 나로 태어났어 다중인 격자 역시 나 오늘 나로 태어났어 알겠어 래원 대체 몇 살이니? 나는 두 살 킹 너네 나 못 이겨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? 제 라이브 방송인데 영지가 등장하는 여러분들 오늘 약간 생생정보통 바이블해요 장래원이 야 차은우 이러는데?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고소 당해요 여러분들 계속 찐따같은 레오만 보다 갑자기 라방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? 왜냐? 갑자기 나는 개쩌는 사람이니까 알아버렸어 장래원이 자기가 개쩌는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더 팔에 각 발에 각 줘 팔에 힘 줘 오케이 야 공유 이런데 그만 그만 부르세요 여러분들 장래원 진짠 줄 알아요 제발 진짜 칭찬하면 진짠 줄 알고 그냥 알레벌레 눈깔 뒤집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거 뭐야 이거 표정 더러워 나도 영지님 뵙고 싶어 레원아 어? 저 고등학교에 대학교 동창 동기 아니 동창 반갑습니다 인사 한부 올립니다 개쩌는 장래원 옆에 더 쩌는 이 영지 들으세요 솔직히 둘이 싸우면 영지언니가 이긴다 저거 아휴 말에 뭐합니까 킹레 원 갈래원 근데 왜 언니 오빠한테 반말해 그럼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혹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쩌는것 보여줄까요 이거 아무나 어!! 공개하나요? 저희 포스터를 공개하셔야죠 포스터? 저는 임포스터가 아닙니다 레오원이 텐션이 왜이러냐면 자기가 개쩌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 깍 빼봐 깍 뺀다! 오 내 것도 빼줘 자 여러분 엄청난거 보여드릴게요 자 각자 서로의 최초 공개합니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건 뭐야 이거 가루야 개쩐다 다시 넣으세요 찢어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감아요 이거 아무리 난 돈을 쓸어 감아도 근데 그거를 꽈뚜룸님 거에서 한 걸 봤는데 썼던 걸 또 우려먹으면 너 어떻게 하냐 너무 인상깊더라고 그게 그 드리빙 야 이거 어떻게 굴려야지 야 내꺼 꾸기지마 안 꾸겼어 예쁘게 해볼게 야 잘생겼네 꾸기지마라 꾸기지말라고 초딩이냐고 하시는데 초등학생 맞아요 진심으로 야 왜 이렇게 커? 내꺼 왜 이렇게 커 꾸기지말라 했지 오빠가 해줘 하지마라 오빠라고 부르길 바라시나요 혹시? 하지말라고 개쩔어버리는 장래원 과거형인데 아니네 그게 왜 가버려 지금도 개쩔어버린다 아야 종이 이거 그거 알아 그 소리? 방금 지지직 소리났어 지지직? 지지직 고소합니다 지지직? 지지직 관리자분 나오세요 언니가 댓글 읽어주면 앞구르기 뒷구르기 해주서 보내주세요 개쩔는 장래원이라고 부릅시다 고맙습니다 개쩔는 장래원이라고 불러주세요 Ou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재중인